아 날씨 너무 더웠구요 밖에 좀 편쇄 하려구요 아 애니메이트 항공 탈 때는 그 코로나 음성 결과서 있어서 있어야 돼서 지금 먼저 검사하러 갑니다 여기도 되게 멋지구요 시그 레스토랑 와 낮에 장난 아니다 저기 지하철역까지 가야되요 더워요 더워 코로나 검사하러 왔어요 번호 접어봐야 됐나 접수 끝나고 qr코드 qr코드 여기 qr코드 접수 끝나고 이거 받아요 이거 받고 나서 앞에는 줄 서서 돈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줄 쓰는 사람들 많네요 다 코로나 테스트 여기는 다 pcr 검사하는거 여기는 130 130이면 한국 돈 5만원도 안돼요 한국보다 싸요 여기서 pcr 검사 테스트 이렇게 백과로 드러내야 돼요 집사님으니까 계속 되어가는데 입장랑 이게 납부하니까 집사님 집사님께서 아시구culptured 계속 있음 다시 두 번째로 만드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